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놓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야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범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벌인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위세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꾸로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해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받으여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티모드의 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군이용과 루스도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지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였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 와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하나라. 에라 수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하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 전도인들은 복음 1세대로 그 이후 전도인들은 복음 2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울이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히 오라는 파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복음 2세대들은 그동안 유대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며 이겨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2세대에게 의의 멸류관을 꿈꾸는 전도자의 삶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르데를 비롯한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 2세대들도 복음 1세대와 같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길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